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자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피자 어 임실 치즈피자라는 데서 어 이거는 슈퍼슈프림 피자 그리고 치즈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피클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는 5개 추가해서 총 6개에요 원래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여기 나왔는데 약간 굳은거 같아서 제가 전자렌지 용지에 전자렌지 용기에 담아서 다시 데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굳을 수도 있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압탭 시즌 갖고 올게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너무 굳었다 음 뭐 어 어 은 으 으 으 Tuesday und 으 으 2 으 고춧가루 뒤에도 치즈가 굉장히 많아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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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이 쪽에는 주막이 너무 좋네요. 이 쪽에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 좀 더 좋아요. 이 쪽에는 치즈가 잘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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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스가 없어요 이런 뭐지 치즈소스 밖에 없는데 산만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 맛있게 진짜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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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진짜 없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치즈볼 바삭바삭 느끼해요 이거라도 뿌려볼까? 청양고춧가루 하지만 고소한 고춧가루 어... 마시는 분.. 맛있어... 네.. 응.. 안 먹으면... 네.. 네.. 땡... 맛있.. 아... 치즈볼 질겨요 치즈볼 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좀 물렸어요 하실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 뿌려 먹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아주 사랑해요